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38편입니다 먼저 보기는 1절만 먼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1절을 보면 다위세의 기념하는 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다위시 지은 것이 아니고요 그 후손들이 다위세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아버지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쓴 시입니다 다위시 저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10편 38편은요 참회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교회가 즐겨 낙송하던 7개의 참회시가 있어요 10편, 6편, 32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중에 하나입니다 참회시라는 것은 회개시죠 또 이 시는 어거스틴이 자기의 지난 날의 죄를 생각하면서 즐겨 불렀다고 해서 또 유명해진 시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는 질병시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에 걸린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쏘이다 살이 썩는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피부병과 문둥병이 헷갈려서요 구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문둥병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도로 슬픔 중에 단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는 이 아프면요 죽음을 항상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의 질병을 딱 걸리면 너무너무 어떻게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면 죽음을 생각하고 슬픔 속에 들어갑니다 좌절하죠 좌절해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흔히들 의사들은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신장병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또 봅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문제가 있었고요 이 사람은 신장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진짜 허리를 다쳤던가 그렇죠? 그러면서 내 살에 성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정말 성한 것이 없는 그러한 질병 속에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육신이 병이 들자 또 이 사람은 마음과 영혼의 병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 아이다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처집니다 너무너무 피곤해요 여기 보면 심이 상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 내 안에서 화가 침인다라는 거죠 내 안에서 화가 침인다 거기다 10절에 보면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피 또 나를 떠났사오니 심장이 뛴다는 것은 호흡이 고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빨리 뛰기 때문에 기력도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심장부터 살부터 허리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든 부분이 아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래는 거예요 마치 환자가 의사에게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저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환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대화법도 필요해요 이런 대화법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우리는 이걸 I-MESG라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아픕니다 내가 어디가 아픕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괜히 화를 내지 말고 괜히 싸움 걸려고 하지 말고 너 맨날 맨날 그래 이게 아니라 내 표현을 하세요 당신의 그 말이 내가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이게 제대로 딱 전달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 말이 이 사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 건데요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대화하지 않아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맨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죠 괜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이건 불만처럼 들리는 거죠 불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10편 기자는 자기 아픔 앞에서 그 아픔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몇 가지 보려고 하는 것은 병과 슬픔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병과 슬픔이 생기는 원인 물론 여긴 병이지만 병 외에도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왜 생기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절에 보면 여하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10편 기자는 자기가 병에 걸리고 자기가 슬픔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하나님이 화살로 찌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력의 손으로 자기를 짓누르는 것처럼 느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어디가 아프고 질병에 걸리면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8장 4절에도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짓누르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왜 허락하셨을까? 이건 죄 때문이야 항상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믿고 살아요 그래서 물론 항상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회계를 먼저 강조해요 회계, 회계, 회계 그런데 오늘날의 병에 대해서는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죠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 어디 아파서 의사한테 가면 무슨 병균이 침입해서 무슨 바이러스가 식사를 제대로 뭐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했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마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병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에게 왜 그 습관을 허락하셨는가? 그것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무조건 죄 때문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원봉 9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의 관심이 뭐냐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죄는 문제인데 죄 때문에 병원 걸리는 건데 누구의 죄입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 무슨 여성병에 걸려셨나 봐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다짜고짜 저한테 월요일날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아픈 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락교의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아픈 이유를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프다고 소문내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냥 그분이 아프다는 건 제가 알았어요 아프다는 것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아프면 무조건 하나님이 치시는 거고 내 죄 때문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죽을 병도 아니셨거든요 수술하고 낫는 병이에요 수술하고 낫는 병인데 그분은 그렇게 너무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병 걸리는 건 죄 때문이고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본다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괴를 떠났어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누가 죄 때문에 병 걸렸다 이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믿고 떠나더라고요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아픈 건 죄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데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죄로 인해서 아픈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지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누가 아프다고 해서 꼭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고 싶으셔서 해요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같이 가요 그런데 회당장도 대단한 용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약간 사람들이 이단시 했거든요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면서 내 딸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세상의 지위고 뭐고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늦장을 부리세요 걸어가다가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이거 따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이 병 난 거에 대해서 그거 얘기하고 계세요 그 회당장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시간 끄는 동안에 끄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딸이 죽은 거예요 죽었던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회당장이 어이가 없고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예수님 앞에서 바라봤는데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때 마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애가 아픈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회당장에게도 가르치고 우리에게도 가르치기 원하시는 건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좀 지체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보다 지체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인간적으로 임파스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책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 이거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거를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는 한두 가지입니까? 나사로 때도 그렇잖아요 마레야 오라비 나사로의 사건도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그땐 주님이요 더 지체하세요 요원범 11장 2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향류를 주께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랑을 보냈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간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면 영광을 받게 하미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는데 안 가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일부러 안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이 나사로가 무슨 죄 때문에 죽을 병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살려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갔을 때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영광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어쩌고 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바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근데 마르다도 대단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아나이다 그렇죠? 마르다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인 거예요 끝까지 나는 믿음 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왜 그 죽은 나사로를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 무조건 다 죄로 치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허락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병과 슬픔이 가져다니는 유익이 두 번째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병과 슬픔이 가져다니는 유익은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만들어요 시편 38편 21절에 보면 여하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몸은 고통으로 망가져가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시편 기자는 그 신음소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더 엄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픔과 슬픔은 하나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병이 있습니까? 고집 비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고 병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하면 죄를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다라고 얘기해요 병이란 고난은요 우리의 영혼 깊숙이 감추어져 있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해요 수면 위로 떠오르기 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도구이기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옆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세요 무조건 다 회개로 치부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는 생각도 해야 돼요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 번째로 항상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병으로 고난 가운데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더 문제예요 더 10편 기자도 그래요 34편 11절을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물론 이제 문등병이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 친구들이 다 떠나요 그런데 문제는 욕 같은 경우에는 떠난 게 아니라 친구들이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와서 오히려 욕을 분노케 하죠 철저하게 인광부 사상으로 얘기하면서 너는 죄 때문에 이런 거야 라고 친구들이 욕을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10편 기자도 결심하는 게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할 거예요 그리고 말 못 듣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할 거래요 나 안 듣고 말 안 할래 이거예요 말해도 못 알아 듣고요 들려오는 소리는 다 너 죄 때문이야 그리고 14절에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람이 쿵색해지는 것 같고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누가 아픈 사람 있으세요? 정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병이 걸렸는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같이 아파하세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를 얘기하세요 괜히 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회개하라고 이 병 주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그분은 그 병으로 아까 두 번째 포인트처럼 주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미 그 병으로 자기가 회개할 것이 뭔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괜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이러는 겁니다 하면 이제는 안 그래도 육신의 병과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까지 싸워야 돼요 왜요? 누굴 미워하게 하고 안 미워하고 이런 영적인 싸움마저 또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서 내가 이 인간을 미워해야 돼 안 미워해야 돼 하나님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 덧붙이는 거예요 괜히 가가지고 괜히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사람을 긁으면 긁지 마세요 가서 우리 주에 누가 아프면 나는 어떤 친구인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멀리하지도 마시고 그렇다고 가서 잔소리하지도 마세요 그냥 잘해 주세요 함께 아파하세요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만 하세요 무슨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래서 아픈 거야 뭐 이런 거 전혀 쓸데 없습니다 물론 시평기자는 그 덕분에 결국엔 이런 고백을 하죠 15절에 여와의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만 보게 되죠 21절에 여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세요 시인은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세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평기자는 하나님께 아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얘기합니다 그게 네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스스로 내 감정에 빠져서 스스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평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평 38편 15절에 보니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 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왜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는 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대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편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정말로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리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심을 나타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시평기자는 그걸 믿고 있었어요 또 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밖에 없느냐 회개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시절에 보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슬퍼하게 되고 회개하였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우리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평기자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 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순간이냐 19절에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게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한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기 보면 원수가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활발하고 강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최고조에 이르렀어요 악이 커질 대로 커진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그 시간 안 넘기신다는 거죠 그때가 하나님이 치시는 순간이에요 시평기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악이 극에 해당할 때 나의 고통이 정말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데드엔디까지 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드엔드라는 게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내 머릿속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왜요? 그때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기 때문에 악인도 그 힘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시평기자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이제 건지실 수밖에 없구나 그 믿음으로 21절에 시평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죠 여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돼요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치료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우리에게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믿음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누구나가 절망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 받지를 못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그러한 응답에 포커스가 둘 때가 참 많아요 응답에 포커스를 둘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일까요? 응답하고 안 하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당하는 분들 보면요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회사에서 파이어 당했어요 근데 부모님마저 병에 걸리고요 애들마저 말썽을 피워요 이건 완전히 삼중이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하는 거죠 그럴 땐요 정말 다 내평균치고 어디론가 간절히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심하면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절망이 와요 이럴 때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냥 멍하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 게 답인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응답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저 하나님 바라봅니다 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뭐가 응답인지 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모르죠 그냥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주님만 붙잡으세요 아까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아까 우리가 1절에 시작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무엇을 기념하는 시다 이러면 좋은 거 해야지 기념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아스 무찔러서 그것을 기념하여 쓴 시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의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멋지게 뭘 한 게 없어요 도대체 다윗을 뭘 기념할까요? 다윗은 뭘 기념하는 걸까요? 뭘 기념하냐면요 다윗은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자기 아들이 모반했고요 자기 아들을 잃었고요 자기 아기를 잃었고요 죄로 인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다윗의 행복한 마음은 너무 행복했지만 어려움을 보면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윗은 그런 어려움 속에 살았어요 근데 다윗의 뭘 기념하느냐 다른 걸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찾았어요 억울할 때에도 막막할 때에도 죽음의 직전에도 붙잡히기 직전에도 항상 그는 주님 찾았어요 주님을 믿었어요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편이시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통과한 후에 서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었고요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만 찾았기 때문에 회개할 때 회개했고 주님을 붙들 때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질병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놓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나를 멀리해주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 붙듭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정답이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를 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걸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나의 죄 때문이 아닌데도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솔직히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아픕니다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결국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결국엔 나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시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길 시험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결국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에 모든 것이 아파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임의든 가지고 주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